일요일엔 어디가요? 인기가요! 생방송 SBS 인기가요!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MC 아기 진이 아니고 유진 아기 훈이 아니고 지훈 아기 찬이 아니고 성찬입니다 어쩔 거예요 저희 모두 어렵을 때랑 똑같지 않나요? 바로 오늘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재 진행형 레전드가 컴백하죠 피할 내야 피할 수 없는 입지, AB6, 온앤오프, 엔아이프렛, 소품같은 무대도 몰아치니까요 알고 있는 모바일에서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랩크메이트와 핫이슈로 불러볼까요? 뮤직, 스파!